Q. 승민의 Q. 승민의 Q. 승민의 Q. 승민의 자 리달리창에 리달리창 3점 역할은 안 되는데요 안 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이러면 드래곤 그냥 공짜로 가져가야죠 네 3명을 죽었습니다 드래곤 드래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벗기서 끊어먹기 아 또 안 되요 제발 나를 맞춰 안 되요 아 이거 안 되요 거기에 비장의 아빠 아 심하러 오기 전에 아 이거 뭔가 막 날아와야죠 이것도 구도가 안 좋아요 아 이거 도망가야 돼요 아 이거 안 되요 강으로 꼬자 이거 안 되요 이거 안 되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불기력해가 났는데 아 아 아 이거 안 되죠 아 시바나 백 포지션 완전 진중에서 옵니다 시바나 시바나 네 네 바이올란 죽습니까 바이올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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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